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라켓 살 때 줄은 어떤 걸로 매워하나요? 그리고 텐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테니스 입문하시면서 라켓 구매하실 때 누구나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겪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우선 라켓 사실때 줄이 기본적으로 매어있는 라켓은 한마디로 다 저가형 라켓입니다. 이런 라켓 사셔서 테니스 하시는 것은 비추천사항이고요. 라켓은 신품기준으로 적어도 10만원, 10만원 중반대 이상 가격을 하는 라켓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사용자의 키나, 몸무게, 그리법, 스위스 타일, 권력, 체격, 파워, 플레이 스타일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텐션 줄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텐션이라는 것은 줄을 당기는 강도입니다. 즉 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줄을 장력. 그러니까 딴 달이 세게 땡기면 줄이 탱탱하고 단단하고 약하게 땡기면 물컹물컹하고 물렁물렁하고 이렇게 되는데 남자들 기준으로는 적어도 50 이상 텐션 나오면 매셔야 됩니다. 도대체 남자 적정에서 48이라는 그런 만국적인 텐션을 적용하면 여러분들 테니스 발전되기 힘듭니다. 거기에 또 공도 맞춰야 되고 얘기하려면 끝도 없지만 우선 텐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들 라켓에서 보면 권장 텐션 범위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 자체가 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파운드 단위를 써서 도대체 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키로그램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가면은 또 텐션 얘기하면 다 파운드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라켓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라켓 텐션 권장 텐션 범위가 보통 범주가 한 10 정도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에서 60 아니면 52에서 62 이렇게 나오면은 곧 중간 정도부터 해서 가감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몸무게가 많거나 권력이 세면은 위쪽으로 가시고 체격이 적고 체중이 작고 파워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아래쪽에서 텐션 범위를 찾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맞는 텐션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